지수 씨, 어디서 와볼지 안 정했잖아요. 녹음실 근처요. 육교요? 어딘지 알아요. 한 번만 대화한다고요? 아유, 한 번은 너무하다. 알았어요. 딱 한 번만. 그래요. 이따 하원 씨랑 꼭 대화해요. 한 번이라도 꼭이요. 쉬어요. 들었죠? 한 번만 한다고. 딱 한 번이면 무슨 말을 하나. 어렵겠다. 듣고 싶은 말이 있고.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. 먼저 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I can feel you, don't know why Maybe I'll one day find you on Go on to your way Thank you Thank you And always be here 七思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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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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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야, 지수야. 하루 종일 부를래? 지수야. 뭐야? 왜 아무 말이 없어? 어... 지수야. 딱 한 번이야. 대화 한 번. 무슨 얘기 할 거야? 무슨 말을 할까... 고민 많이 하긴 했는데... 딱 한 번.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면 하지만 우린 무슨 얘기를 할까... 궁금했는데... 일부러 그런 거야? 응. 딱 한 번이면 하와는 나에게 뭐라고 할까... 뭐야... 아무 말도 못 하고... 지수야, 지수야. 불러주니까 계속 듣고 있었지. 앞에... 파란 지붕 성당 보이지? 응. 건물 위 나무 세 그루. 가을 고시텔. 왼쪽에 고등학교는? 기억 안 나. 한서우 어딨어? 한서우 찾아줘. 찾아서? 일단 찾아. 왜? 왜? 왜긴. 다 한서우 위에서지. 보고만 있어도 좋다는데. 기분이 어때? 글쎄. 하온이 글쎄가 어딨어. 난 기분이 좀 그렇던데. 하긴. 한서우랑 원희 너랑 뭔가 어울려. 지수랑 뭔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긴 한데. 하긴.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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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